마사처럼 오른발이 조금만 강하게 디뎌어내야, 잡아봐, 그래, 그래, 잡아, 그래, 다시 오른발, 금발, 반발, 그래, 다시, 금발, 반발, 그래, 먼저 치고 들어가, 그렇지, 들어와, 그래, 그래,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이는 들어오지, 이게 중심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막 내 자석아, 이렇게, 그래서 빠지고, 치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완전히, 그거는 만에 하나, 누가 디펜서를 하면 끝이잖아, 아, 현재 너무 쓰긴다고, 그래, 쓰긴 거, 여기서 이렇게 세우라고, 세웠다가, 치고, 먼저 허리를 세우고 들어와서, 치고, 밀고 나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왜 쓰러져,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진행하세요. 그래, 도는 발, 반발, 묶어놓고, 반발, 묶어놓고, 반발, 묶어놓고, 반발, 그래, 묶어놓고, 반발, 그렇지, 묶어놓고, 반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임팩트나, 그래, 그런 놈이 전부 돌아, 전상훈이가 그래, 그놈이, 그래서 그거를 고쳐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놈이 돌면 이래, 백을 가도, 이렇게, 여기서 땅 치고, 가서 여기서 스탠스를 잡아서, 치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치고, 틀고 가면서,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에 파워가 전혀 없는 거라, 그렇게 디뎌하고, 뻥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어, 이렇게, 돌면 건단 말이야, 그래서 맨발, 운발을 디뎌어 놓고, 강하게 차고, 맨발을 가져가야지, 왜 공중해서 빙빙 넣냐,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 가든, 뭐 중요한거야. 너 저기 다른 앱을 드라이브 가는거 봐봐. 거의 붙였다가 워낙 파워잇이 꼬임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틀리는거지 공치는걸 이렇게 치는거는 하나도 없어. 왜요? 그러니까 소금 아사처럼 오른발을 조금만 강하게 뒤겨두라. 잡으라고. 잡아. 그래. 무릎. 잡아. 그래. 다시 오른발. 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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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시 흔발. 흔발. 그래. 먼저 치고 들어가. 그렇지. 다시 오른발 묶어놓고. 다시. 묶어놓고 치고 들어가. 지금도 아니야. 엔발. 다시. 오른발. 엔발. 그래. 오른발. 들어와. 지금도 옆으로 들어오는게 아니야. 일리 들어오는게 아니야. 가자. 잘. 자. 길었어. 아기잖아. 보여. 고통신이. 재단도는 험마나? 아니지. 오른발. 왼발. 확실히 알아. 왼발 그래.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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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다시 와, 기다려, 가, 와, 오른발에서 땡발, 그래, 오른발에서 땡발, 그래, 오른발에서 땡발,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자세를 빨리 뛰란 말이야. 그리고, 막 랠리가 되는 거는, 그거는 돌아다녀요. 그런 모습 때문에, 랠리. 그런데, 하나의 힘을 상구나 이런 데서 잡을 때는, 반드시 디디고. 박사처럼 오른발에 조금만, 강하게 디디어보라, 잡으라고. 잡아, 잡아, 그래, 그릇, 잡아, 그래, 다시 오른발, 오른발, 땡발, 그래. 다시, 오른발에서 땡발, 그래. 먼저 치고 들어가, 그렇지. 오른발, 오른발, 땡발, 그래. 다시, 오른발에서 땡발, 그래. 먼저 치고 들어가.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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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 그래요? Gymn named Rodin, 오시니까 Pingdien was a 大ически猛째law스 외무 конце, 하나의 힘을 했을 때 objet을 가지, 석회와 아뇨의 힘을 stub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을 다시 원하는 효과의 중단축agen, 하지만 signing back에 Atulian에서 도리도 그 왼 отправ기를 받았어요. 즉, 왼 대표 개가 쉴 주 consiste, 한글자막 by 한효정